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올해도 청약 열기는 뜨거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원 아파트2유의 일반 분양 정보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까지 전국에서 15개 민간 일반 분양 단지 중 12개 단지가 무려 순위권 청약이 마감이 됐고요. 그중에서도 10개 단지는 1순위로 청약이 마감됐다고 합니다. 청약 시장 정말 뜨거운데요. 앞으로 이 열기는 부동산 시장면 어디로 올까요? 시장 전체적으로 전망해보고 알짜 정보까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실전부동산 고고! 한승현 원장과 출발하겠습니다. 옆에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화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담과 관련해서 궁금증 생기시면 실전부동산 고고 앞으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077-6358번 활짝 열려있고요. 원장님,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슈가 무엇일까요? 네, 제가 최근에 어떤 주기, 10년 주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동산 불환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있을까라고 사실 예전부터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번 최근에 나온 자료 중에서 상당히 흥미가 있는 그러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보시면서 과연 그 주기설이 맞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패턴이라든지 무엇이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일단은 좀 국한되는 게 서울입니다. 서울이고 아무래도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또 많은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지역에 그래서 이제 서울인 것 같고요. 서울의 주택 부분입니다. 주택에 대한 순환주기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고요. 지금 일단은 보시면 좀 복잡해요. 그런데 제가 리드하는 것만 쭉 따라오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확장과 수축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확장과 수축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확장은 말 그대로 회복과 호환기를 확장이라고 확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붉은색 박스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장된 부분을 표시를 해봤더니 지금 40개월, 47개월, 24개월, 29개월, 최근 21개월까지 온 겁니다. 최근 기준으로 해서 역으로 이제 간 겁니다. 그러면 확장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축이라고. 그럼 이제 수축을 한번 본다면 수축은 이제 제가 붉은색이 책칠을 안 한 부분입니다. 볼까요? 42개월, 14개월, 32개월, 81개월, 17개월. 자, 어떻습니까? 뭐 처음 보시니까 한눈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럼 제가 딱 욕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호황이었던 주기가 굉장히 길었어요. 40개월이라고 되어 있죠. 47개월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점점 이제부터는 패턴이 짧아집니다. 호황기가. 24개월, 29개월, 21개월. 호황주기가 짧아지죠.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생각할 때는 수축이 오히려 길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볼까요? 수축, 42개월, 14개월, 32개월, 81개월이 한번 나오긴 했어요. 제가 이건 또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17개월. 마찬가지로 수축도 좀 줄어드든가 계속 유지되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지 이러한 부분을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조바심을 갖고 이번에 팔아야 되는지 이번에 사야 되는지 예전에는 그래도 됐어요. 길었으니까. 호황도 길고 수축도 길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패턴이 짧아지다 보니까 여러분 서둘러서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관망세로 심판자 입장에서 천천히 보셔야지만 짧은 시간에 좋은 시기 때 타이밍에 들어가셔서 불황기를 거쳐서 다음 짧은 시기에 또 다시 오잖아요. 호황기 때. 이때 매도하실 수 있는 점점 이제 투자 패턴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시기가. 패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0년 주기라기보다는 이제 패턴이 짧아졌다. 이제 이 부분에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수축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드려야 돼요. 이때 보시면 IF 때 다시는 기억하기 쉽지가 않죠. 국내 이게 뭐냐면 국내와 동남아시아 국한돼서 수축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축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 즉 리먼 브라더 사태 보면 굉장히 길어요. 수축기가. 81개월이나 됩니다. 이건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남아 쪽에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경기가 조금 약간 안 좋다. 뭐하다. 이런 부분은 수축기간이 별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나 아니면 선진국 여러 군데가 동시다발적으로 좀 큰 전세계적으로 대란이 일어났을 때는 수축기간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돼요. 그 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환기와 수축기가 굉장히 패턴이 짧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입 시기도 이제는 잘 살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얘기고 세 번째 다 필요 없이 결국은 다 필요 없이 누적 변동률을 한번 볼게요. 뭐 이렇게 제가 위아래 다 표시했잖아요. 호환기 수축기 8.8%입니다. 결과적으로 10년 주기? 패턴? 다 필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8.8%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 주식은 매가가 좀 낮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매가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좀 묶여둘수록 가격은 결과적으로 오른다. 이런 거 제가 복잡하게 설명드렸지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혹시나 잊어버리실까 봐 그런다면은 이거라도 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면은 그래도 이렇게 지금 수익률에 반증되는 표를 직접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좀 계획을 좀 넓게 세워서 투자하시게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도 관망하기보다는 올해 부동산 투자를 결정하셨다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힌트 얻을 수 있는 자리 있어서 소개 도와드릴게요. 1대1 무료 상담사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 대규모 개발지 인근에서 소액 투자 전략 꿈꾸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마감되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문의할 수 있는 방법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번호는 02077-6358번으로 밝게 받겠습니다. 네 원장님 방송에서도 유망지역 조금 힌트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유망지역이요? 네. 혹시 저번주 제 방송 보셨나요? 제가 최근에 1월 이번 달 1월이잖아요. 새해 새해 1월에 어떤 지역이 가격이 올랐고 매매가가 지금 상승률이었고 또 어떤 지역의 전세가 상승률을 제가 말씀을 저번 시간에 드렸잖아요. 그 지역이 최소한 이번 상반기에 흐름을 좀 끌고 가는 서울의 흐름을 끌고 가는 그 지역입니다. 궁금하시다고요? 연락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위치 원하시면 전화 주셔서 또 현장까지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공개되는 지역도 있거든요. 화면으로 공개할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도시형 생활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5호선 영등포시장역에서 도보 5분 거리 2019년 1월 중공이 완료됐고 9층 건물 가운데 8층에 방 1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입니다. 이번 달 막 중공이 완료된 건물입니다. 일단 주변 분위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이제 영등포 첫 번째 물건 영등포부터 시작을 하네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자세히 보일 수도 있네요. 일단 같이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일단은 지하철역 가까운 데 대중교통 가까운 데가 중요하잖아요.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도보 약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이렇게 있고 이 5호선이 이제 여의도역 오른쪽으로는 서쪽으로는 이제 목동 신시가지에 정차를 하죠. 정차를 하고 그다음에 차량을 좀 볼까요? 서부간선도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부간선도의 접근성이 아주 수월하고 그다음에 올림픽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대로의 접근성도 아주 수월합니다. 워낙에 많은 곳으로 올림픽 도로를 접근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표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상권입니다. 코스트코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타임스케어 하이마트가 U자 형태로 이렇게 해서 본 사업지를 감수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영등포는 예전부터 유통의 서울 유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지도 아셔야죠. 왜? 서부간선도의 접근성도 수월하고 올림픽대로도 바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감염문도도 양화대교, 서강대교, 마포대교 다 금방 못나요.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가 영등포가 굉장히 유통의 중심지였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최근에 더 더 호황이 되는 게 개발호제에서도 말씀드리기 때문이지만 여의도와 묶어서 개발을 하는 그런 이슈 때문에 더욱더 이쪽에 더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개발호제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여의도예요. 이게 여의도 여의도고 그다음에 영등포 영등포는 굉장히 크지만 그중에서 이렇게 색칠이 칠해져 있죠. 이게 뭐냐면 2030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영등포 일부 지역과 여의도를 묶어서 경제 거점 도시 그 영등포 일부가 이렇게 되는데 그 안에 본사업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주변에 화살표 큰 화살표가 뭐냐 굉장히 큰 호재예요. 사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야 우리 집값 오른다고 하더라 하는데 그게 무려 하나 둘 셋 넷 개나 되네요. 하나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곧 중공 예정이죠. 제험부폭길 지하와 곧 중공 예정이고요. 신안산선 곧 중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죠. 지텍스 B노선입니다. 지금 예탈을 없애는 게 많으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거 일부러 그렇게 막 억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 다 지나가는 게 감싸고 있잖아요. 그리고 2030 서울 플랜 안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농축해서 제가 개발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통의 중심지기도 하지만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풍부해서 몰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2인 가구가 풍부하나요? 원룸 구조로 가지고 오셨네요. 네, 영등포 이 지역이 투룸이 좀 많은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투룸도 실제 투자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번에 한 건물에 오피스텔과 주택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룸도 있고 1.5룸도 있고 투룸이 있는 아주 그냥 선택하기 편하게 골고루 다 들어있는 그러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5룸이고요. 그다음에 주택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이 아니고 주택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의도가 굉장히 가깝다. 여의도 직주 근접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 옵션은요. 공기청정기까지 들어갑니다. 아마 보니까 인허가가 요즘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기청정기까지 있더라고요. 공기청정기까지. 옵션은 기본이니까요. 내부 사진이에요. 이게 주방 쪽 싱크대 쪽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침실이 있었잖아요. 방금 전 페이지에서 그쪽에서 이쪽 바람으로 찍은 사진이고 분양가 빨리 나오고 싶어서 먼저 넘어갔나 봅니다. 분양가 볼까요? 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2억 원을 안 넣는다는 거는 여러분도 주택임대사업자 내보셨죠? 아니면 내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취등록세 취등록세를 어떻게 내죠? 이게 주택이라고 했어요. 주택. 그럼 이제 1.1%고 매매가 1.1% 하면 이제 200만 원을 초과하면 200만 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또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85% 빼고 15%만 내면 되는데 복잡해지니까 2억 원이 안 돼요. 분양가가. 쉽게 얘기하면 취등록세 안 내셔도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내셔도. 분양가 자체가 호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증금이 1억 7천만 원으로 해서 지금 세대 전세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실제 예상 투자 금액이 약 2,800만 원 약 2,800만 원이면 여러분들은 2억 원대로 2억 원대로 영등포 핵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선택 가능한 만큼 전화 주셔서 자세한 상담 해보시고 저희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감사합니다.